오늘 동창회도 어떻게 됐다 했더니 큰 어른 모시고 당황스러운 상황도 어떻게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될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 불러주셨습니까? 안 불러주셨습니까? 장이 웬만했다는 얘기죠. 장이 그냥 그럭저럭 웬만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 모시고 진짜 심상치 않은 건지 아니면 괜한 걱정인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뭐부터 봐야 지금 시장이 잘 보일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상치 않은 것만은 아닌데. 심상치 않은 것만은 아니지 않다. 네. 뭐 그렇게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지 않다. 아무튼 전달됐죠. 그런데 제가 마치 베어마켓의 어떤 선봉장인 것처럼 부르셨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직 그게 아니라니까요. 박사님은. 크게 많이 걱정할 필요 없는 상황으로 일단 보신다는 겁니까? 네. 올해 증시는 지금 시점에서 조망을 해보면 그냥 울퉁불퉁은 하겠으나 그렇게 크게 당장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울퉁불퉁하다는 말씀은 올해 좀 잔치가 좀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먹을 게 많다고. 소문난 잔치다.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올해 증시가 국내 증시가 거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그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하나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앞서도 미국 시장 정리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올해는 좀 금리가 가장 성가신 존재일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게는. 위험자산 시장 전반에 금리가 조금 계속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요. 물론 어젯밤에 1.556까지 빠졌지만 누차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금리가 출렁거리면서 결국 우상향을 보일 거다라는 거고요. 경기가 지금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첫째가 그렇고요. 어느 정도 확장이냐 하면 노동시장이 거의 절정기에 가까운 확장기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어제 뭐 앞서도 소비자 신뢰지수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신뢰지수 안에 이제 일자리가 풍부하냐. 혹은 일자리가 부족하냐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설문이 있는데 설문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계속 노동시장이 풍부한 쪽으로 응답률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제닛 앨런 전 연준 위장은 올해 연말에 완전 고용이 도달할 거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실업률이 5%를 연말 정도 되면 터치하지 않을까. 5%를 깨서 한 4%대 후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정도면 지금의 여러 가지 고용시장 구조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 요인이라든지 또 코로나가 완전히 연말 정도 돼도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에 도달한다라는 거고요. 마찰적 실업은 뭐예요? 뭐 일단 일자리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저임금 대면 쪽 유통업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또 비숙련 이런 쪽이 조금 많고요. 기업에서 원하는 일자리는 조금 숙련된 고급 전문 일자리. 리스매치 같은 게 좀 있다는 거군요. 왜 그러냐면 산업구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모든 쪽에서 유통, 재고관리, 물류, 공장 이런 쪽에서 이제 IT기술 스마트한 어떤 알고리즘이 접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지금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동수요, 노동구조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전에 실업률이 3.5%가 거의 완전 고용이었기 때문에 4%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상징적으로 고용시장이 충분히 성숙되고 경기가 거의 피크에 가깝게 진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올해를 지나서 내년 정도 되면 경기가 거의 완숙한 확장에 더 이상 확장을 확장하더라도 그렇게 더 확장하기는 좀 여지가 많지 않은 내년 중반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 물가를 어쨌든 자극할 텐데 옛날 같으면 당연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죠.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4%, 5%까지 갔을 텐데 그나마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는 안 가고 소비자 물가가 2.5에서 3.5 사이까지는 연말에 도달할 것 같고요. 지난번 4월 말에 파월 의장이 FOMC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4월, 5월이 지나면 하반기에는 아마도 기조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1%포인트, 근원소비자 물가는 0.7%포인트가 빠질 거다. 작년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 높았던 것이 올해 하반기가 되면 기조효과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지역연준 총재들도 거의 약속한 듯이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기조효과는 일시적이라고 치더라도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또 리오픈 경제에 따른 지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백신 보급률이 지금 40%를 넘었기 때문에 미국이 하반기에는 서비스업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리오픈 경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도 지금 팬데믹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쪽이 물가를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하반기에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원자재 가격은 원래 근원 물가에 포함이 안 되지만 이게 원자재 가격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령 유가 올라가면 화학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또 소비자 물가 쪽에 영향을 주죠. 당장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다음에 철강, 구리 이런 것들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가 되는데 얘네들이 당장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직 경기가 확장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1년 같이 그렇게 급하게 오르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향후 1년간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쉽게. 그렇다고 보면 이 ppi가 cpi로 전가되는 게 하반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업 물가라든지 리오픈 경제에 따른 본격적인 경기의 추가 확장이라든지 또 완전고행에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웨이지코스트 임금의 상승이라든지 또 자산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어찌 보면 복합 인플레이션이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 생각에는 미국 국제 10년물 기준으로 연말 정도 되면 3%에 가깝게 올라갈 것이다. 결국 뭐. 지금 1.5. 네. 1.5에서 3%까지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 연말이니까 올해 연말? 네. 한 2%를 넘어. 가령 한 올해 여름에 한 2%를 넘으면 다시 또 한 1.7까지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또 한 2.5까지 갔다가 또 2.5에서 한 2.0까지 떨어졌다가 2.5에서 2.0 떨어지면 이제 금리 다 올라가는 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금리가 경기 확장의 사이클 순환적 사이클을 타면서 출렁거리면서 결국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정작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인상할 즈음에는 미리 채권 시장에 선반영된 채권 값이 금리가 그다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3% 가까이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한 7개월 좀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5대 중반 후반이니까 더블업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그러면 채권 시장이 그 정도 오르면 주식시장은 지금 던져야 되죠. 지금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전망이 맞으시면 저는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물가라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백신이 더 많이 보급이 되고 글로벌리 수요가 더 들어와서 서비스 물가를 올릴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시절에 수요가 폭증했던 것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pc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들 공산품 제품. 그렇죠. 미리 땡겨서 소비가 일어났죠. 사실 반도체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그런데 들어가는 그 수요가 줄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하반기 it 컨슈머가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예측이 달려있죠. 에너지 가격이 기저효과 사라지고 증가율로 지금부터 지금 거의 70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물가의 압력이 그 정도로 셀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물가 대비 금리 물가에 매칭되는 금리의 수준이 지금 지나치게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팬데믹이 지나가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미국은 하반기면 팬데믹 종식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게 결국 자연재해라는 거죠. 자연재해가 극복이 되면 자연재해가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대형 허리케인이 왔다 그러면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19년 하반기에서 작년 2020년 한 2월 정도 한 2, 3월 정도까지의 초까지의 그런 경기 상황, 물가 상황, 금리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그걸 애써 부정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에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하고 금리와의 관계를 보면 거의 역관계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금리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거의 많이 줄었잖아요. 거의 최대 300만 명에서 지금 3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확진자 수가. 아마 2만 명대 들어갈 것 같은데 곧 1만 명대도 가고. 그렇다고 보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원위치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블링됐어요. 그런데 금리는 왜 그때 수준으로 못 가냐라는 거죠. 그런가요? 박사님 2020년 초의 금리 수준이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장표인데요. 저기 보시면 파란색이 국채 10년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어간서부터 올라갈 때 피크점이 지금 현재 보면 1.7 이 정도 수준 아닌가요?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 지금 수준.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2019년하고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019년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분기성장률이 피크를 친 것은 또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질문하셨던 코로나19 직전 2020년 1월 2월 상황만 볼 건 아닌 거고요. 그렇게 보면 한 2% 정도가 맥스가 되겠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대충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미국 경제가 가장 호황이었을 때의 금리 수준 그리고 그 수준 가장 호황이었을 상황에서의 어떤 고용 사정 또 거기에 따른 물가 사정.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오기 전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은 지금 M2 증가율이 30% 협의에 통한 M1 증가율은 지금 계산이 안 나와요. 기저효과가 있어서 300%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웬만한 원자재 가격은 다 따블렀어요. 유가는 비교 시점이 좀 그래서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10불이라고 따져봐도 한 6배, 7배 올라간 거고요. 구리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죠. 알루미늄, 메탈, 곡물 모든 게 지금 비교가 되는 팬데믹 이전에 2020년 2, 3월보다 2배가 올라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많이 풀렸을까요? 연준의 자산 규모가 지금 한 40%에 육박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 22%였거든요. GDP 대비 연준의 자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되는 테이퍼링이 진행되더라도 추가로 사지 않다는 거지 재투자는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연준의 북은 안 바뀝니다. GDP의 40%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고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은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자산 규모라는 어떤 유동성의 시그널로 봤을 때는 지표로 봤을 때는 자산 시장의 유동성 환경은 장기간 앞으로도 유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반대로 따지면 또 다른 측면에서 따지면 자산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동성의 어떠한 역할은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주시장에 충격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유동성 환경은 그다지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나 이런 물가 경로를 통해서 장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쨌든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1분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 강하다라는 쪽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라는 게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도 좌우되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풀린 유동성이 그러면 집값만 올리고 주식값만 올리냐 엄청나게 큰 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야 되는 그 자산으로 알로케이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케이. 또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완화해서 긴축으로 가는 것도 오케이. 그런데 금리가 3% 어간 국채 10년물이 간다라는 거는 채권 매수 수급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공백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세계 최후량 자산인 국채금리의 하락이거든요. 국채 가격의 폭락이잖아요. 1.5%대에 있는 게 3% 가면 채권 가면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용인할 수 있는 유동성인가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기준금리가 아니고 실세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 팬데믹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국채 10년물이 0.5%대였잖아요. 지금 벌써 100pp 올랐는데 주식시장은 그동안 금리 상승, 주가 상승의 어떠한 모양을 보였어요. 그리고 적지 않게 올라온 100pp, 1%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시장은 녹여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3%라는 걸 사람들이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적응할 수 있다. 네. 충분히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3%를 가면 주식시장이 괴멸적으로 하락할 거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부터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0.5%에서 1.5% 왔을 때 오면서도 지금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적응하듯이 또 3% 가면 적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3% 가면 이거는 수급적 공백이 생기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가격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시장도 더 잘하시겠지만 일종의 수요와 공급의 어떤 게임이고 특히 금리가 내려갈 때는 리파이낸싱 수요라든지 조금 더 모기지 시장에서 좀 더 낮은 금리로 차환하려고 하는 그런 압력이 존재하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또 반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컨벡스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지금같이 위험자산을 많이 안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특히 생명보험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자산과 부채의 어떤 듀레이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의 듀레이션이 커지니까 또 부채의 듀레이션이 짧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래서 듀레이션을 조금 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장기체에 대한 매도 압력이 또 존재합니다. 장기체를 팔아서 조금 중단기체를 산다든지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때는 훨씬 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반대로 올라갈 때도 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의 어떠한 수급 구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는 경기가 어쨌든 굉장히 강한 절정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돈이 많이 풀렸다. 자산인플레이에 압력이 있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채권도 ETF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 이런 쪽에도 굉장히 쏠림과 역솔림 향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채권 시장이 가파르게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3%를 제시한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에 적응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악재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박사님 0.5에서 1.5를 가는 상승률 이건 사실 200% 오른 거잖아요. 상승률로만 보면. 그런데 절대금리로 1%인데 그 1%의 의미와 1.5에서 3% 가는 그 1.5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 왜냐하면 상대 투자 매력도라는 측면에서 1.5 예를 들면 채권 금리가 좀 올라도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여전히 있다고 얘기할 때 성장률이라든지 배당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보는 건데 절대금리가 3%로 갔을 때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라든지 미국 회사들의 어떤 이익의 신장률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채권 안전자산 대비해서 위험자산의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조정 혹은 추세 전환을 제 생각에는 만약에 금리 전망의 전제가 그렇다면 주식을 지금 굉장히 큰 원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주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기업 이익과 경기에 어떠한 질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한 1, 2년간 기업 실적이 얼만큼 더 위로 뻗어주냐 그다음에 어떻게 좀 급격한 금리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산시장이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펀드멘탈이 조금 얼만큼 뒷받침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을 가장 지금 올해 좀 부담스럽게 보는 점이 바로 지금 질문 주셨던 금리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금리가 이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컨빅션이 있으면 어느 정도 좀 원익을 드릴 텐데 아무튼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시간이 많으면 조금 더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건 신과 대화라든지 신과 함께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내가 써먹던 방법인데 한번 가시고 일단 오늘 오시기 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어떤 주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주실 때 가격 정가 능력이 있고 밸류가 안 비싸고 증자를 안 하고 주주가치 높은 기업에 가는 게 올해 하반기에는 더 적절한 전략인 것 같다. 이런 말을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주식시장에 보수적으로 하려면 이런 정도 그런 뜻이시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시장은 지수 자체로는 크게 먹을 건 없을 거다. 조금 더 위로 오버슈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는 조금 뒷심이 약할 거다. 금리라는 성가심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 아직까지는 금리가 3%에 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는 또 확장의 어떤 절정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매수력이 주가가 떨어지면 또 득대같이 나타나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결국 울퉁불퉁한 장세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시장 내용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롤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요즘에 주가의 PR이라든지 PBR, ROE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종목을 보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떤 종목을 보면 또 아직은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싼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평가 쪽을 초점을 두면 시장은 조종을 보일 것 같고 PR도 낮고 이익도 또박또박 아직까지 내는 기업들을 보면 주 시장이 좀 더 갈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합쳐놓으니까 시장이 지금 울퉁불퉁하고 주도주도 없고 순환매에서 굉장히 테마에 의해서 이리저리 쏠리는 그런 현상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워렌 버펫이라든지 조금 더 그루들의 어떤 투자를 보면 대중들이 눈길이 가 있는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쏠려 있는 쪽보다는 반대쪽을 항상 많이 포지션을 쥐는 성향이 있잖아요. 물론 대중들이 쫓아가는 쪽에 뒤늦게 쫓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워렌 버펫이라고 해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운영성과가 좋은 자산운영사라든지 또 그런 펀드매니저라든지 개인들 중에서도 아주 스마트한 개인들은 지금 대중의 눈이 쏠려 있는 쪽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비트코인과 유사한 성격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 PR이 굉장히 높고 이런 종목들이 PR이 높은 종목들이 대체로는 배당을 줄 수가 없죠. 오히려 배당보다는 계속 증자를 해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을 끌고 가야만 되는 그런 거죠. 올해만 해도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시장에 한 200조 정도 됐는데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뉴스 코멘트가 어제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부담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한결같이 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지금 상장이 돼요.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신규 상장이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의 시가총액이 특정 종목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현대 기아차 시가총액을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80조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크고 반대쪽의 소외 종목들은 많이 소외되어 있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5개월 동안. 그리고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런데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경기가 거의 이제 조금 상승의 기울기는 약해진다. 절전기에 달아갈수록 기울기는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서프라이즈는 경기 서프라이즈는 좀 약해진다. 그러면 결국 조금 시장에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다 합친 주가지수는 상당히 조금 어떤 방향성을 갖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쪽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 원자재 가격 얘기를 나눴는데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19 직전 경기가 굉장히 호황일 때 가격보다도 지금 2배 정도가 이상이 올라 있습니다. 저점보다 2배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원자재 가격보다 적게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철강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또 화학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격 정가 능력이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경기는 절전기에 달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스프레드 마진을 어쨌든 누리는 그런 소재나 어떤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다 반영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비싸지 않은 종목들은 올해 전체에 좋은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다. 매크로 관점에서 탑다운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가격 정가 능력이 그래서 있는 시장 지배적인 주도적인 섹터의 그런 주도주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하자. 그래서 너무 성장주 쪽 고피할 쪽에만 조금 집중하는 것보다는 반대쪽으로도 시선을 좀 돌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진 박사님과 대화는 저희가 한 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볼 거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반대쪽에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는 더 분명한 말씀을 드리려는 저 개인의 어떤 욕심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건데 단기 시황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펀더멘탈적인 어떤 이 얘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 체력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조만간 박사님 모시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한 번 해보도록 스케줄을 좀 내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선배님. 오늘 아침 오랜만에 저희랑 함께해 주신 KTV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환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